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많이 해본 분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신앙연주가 깊은 분들은 오늘 본문에 핵심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라틴어로 이마고데이다 그러한 신학적인 전문용어로 쓰이고 있다고 하는 정도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과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것을 놓고서 논쟁과 토론을 하는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했는데 과연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서부터 비롯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 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은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신학자나 목회자에게도 결코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해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신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서 실제론적인 견해를 펴는 분들이 있어요 말은 어렵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겉모양세, 모양, 형태, 인간의 신체적인 구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반면에 관계론적인 견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과 관계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또 기능적 견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 세계를 관리하도록 맡기셨다 이 관리하는 인간의 행위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벌써 머리가 좀 짖근거리시죠?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의견이 분분하다 하는 얘기는 쉽지 않은 얘기도 되는 거고 알기 어렵다는 얘기도 되는 거고 알지 못한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점 하나는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 유일한 피조물이다 이 부분은 피할 수 없는 공통된 견해입니다 인간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도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단언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비춰보면 이것을 외형적인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내재적인 속성으로 이해하는 거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 내재적 속성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정의를 가진 지정의의 요소를 가진 존재다 인간은 불멸의 영적인 존재다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한이 있는 존재다 도덕적 종교적인 의식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다 유일하게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존재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속성이고 이 내재적인 속성이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비록 인간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됐지만 이런 것 속에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 온전히 이해하려면 그 전에 우리가 꼭 하나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여기 하나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 갓 그런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초월성을 가진 능력의 하나님 이것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바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칭이 처음부터 등장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적에 베레시트 마라 엘로힘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말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도 엘로힘 그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와 단수가 똑같다는 겁니다 동일한 형태 안에 복수의 의미도 있고 단수의 의미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동사나 형용사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가령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문장에 쓰인 동사가 바라입니다 바라 바라 창조했다는 단어인데요 이 바라는 3인칭 단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명사가 3인칭 단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사형을 단수로 쓴 거예요 만일 엘로힘이 복수였다고 하면 동사가 단수인 바라를 쓰면 안 되고 바루라고 하는 복수형을 써야 맞을 겁니다 여기서 단수를 썼다는 얘기는 뭡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 많은 신들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엘로힘의 단수를 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 나오는 하나님이 엘로힘인데 그 엘로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썼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당장 알 수가 있죠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표현에서도 이미 복수 의미가 들어가 있고 우리라는 1인칭 복수 인칭 대명사에서도 볼 수 있고 이르시대라고 하는 동사도 이것도 복수로 써져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전문 용어가 되겠습니다마는 삼위일체적 복수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소위 인격들의 복수를 가리킨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명칭 속에는 본체는 하나이며 그 본체 속에 성부성자 성령 성부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사무이가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 명칭이 동일한 형태 안에 단수도 있고 복수도 있다 우리 인간은 바로 이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요 인간이 단수와 복수의 의미를 지닌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단독자이자 동시에 관계의 존재다 독존의 존재이자 동시에 공존의 존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인간은 단독자입니다 세상에 올 때에 인간은 홀로 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적에도 인간은 홀로 갑니다 같이 가지 않아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머니 여러분들 옷에는 다 주머니가 있지만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잖아요 혼자 가고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내가 아파도 내가 아픈 거예요 죽도록 사랑한다 거짓말 마세요 같이 아파줄 수가 없어요 공부를 잘해서 시험에 합격해도 그건 내가 그런 거예요 공부 잘하는 내가 그런 거지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닙니다 제가 독일 있을 때 신문에 재미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독일어로 쌍둥이 하면 찌빌링이라고 합니다 찌빌링 그런데 일란성 쌍둥이가 있는데 얼마나 똑같은지 부모도 구분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에 관한 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겉모습은 똑같은데 능력은 천차만별인 거예요 형은 공부를 그렇게 잘하고 동생은 공부를 그렇게 못하는 잼뱅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동생이 매번 좋은 성적을 얻어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런데 나중에 그게 밝혀진 겁니다 동생이 시험 보는 날 형이 자기 학교 가는 걸 결석하고 와서 대신 시험을 쳐준 거예요 몇 번은 이게 속아 넘어갔지만 나중에는 이게 들통이 나서 신문 기사까지 난 겁니다 내 인생은 누구도 대신을 못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에 전통적으로 흘러내려온 전설 같은 얘기가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신앙을 안 가져서 며느리가 그걸 놓고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마침내 어머니가 마음문을 열어서 교회 나가기로 했어요 요새는 학습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학습이 있어요 세례받기 전에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학습을 하려면 반드시 학습 문답이라고 하는 것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일이 학습 문답하는 날이에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어머니 내일 학습 문답할 적에 목사님이 꼭 요 질문 하실 거예요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 질문 하면 꼭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예, 목사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꼭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 염려하지 말어 그런데 쪽집게 과외를 받은 것처럼 그 다음날 그 문제가 딱 났어요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아휴, 우리 며느리가 그러는데 우리 며느리 죄를 위해서 죽었대 다 아는 얘기를 또 웃으세요 우리의 구원은 절대 대신도 없고 대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을 부르실 적에도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단수로 부르셨어요 단독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은 하나님이 단독으로 내려주신 그 모양 그대로 존중돼야 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은 천차만별입니다 재능도 다르고 지능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원론이고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이 원론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항상 인간 위에 인간이 있었고 인간 밑에 인간이 있었어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도 사회적인 신분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은 항상 사람을 갈랐어요 평범한 사람, 존귀한 사람, 미천한 사람 그래서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소수는 행복했어요 그리고 다수는 불행했습니다 심지어 사람은 젠더, 성으로 나누면 남성과 여성밖에 없어요 뭐 5만 가지가 없어요 그냥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이 둘이 사이좋게 살라고 했는데 대부분은 남자가 여자를 짓눌렀어요 그래서 상당한 역사 아마 지금까지도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존귀하지 않은 존재로 남존여비 사상이 동양과 서양 어디나 다 편만하게 돼 있는 것이 이게 현실입니다 헨리 입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형의 집이라고 하는 시곡을 썼어요 이 작품을 쓴 게 1879년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화가 한창 진행되던 당시를 배경으로 쓰여진 희곡인데요 이 시기에는 경제활동은 다 남자가 했어요 여자는 뭐 하느냐 그냥 집만 지키는 거예요 하우스키퍼 애 낳고 애 길르고 집안 정리하고 집안 가꾸고 여자는 오로지 집에만 머물러 있는 존재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주인공이 노란데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귀여움을 받고 고명딸로 잘 자랐어요 결혼 후에는 남편의 사랑스러운 아내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여자의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마치 집에 있는 인형처럼 인형의 집에서 여자는 인형이 돼서 사는 것이 여자의 행복이다 그 당시 모든 여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삶에는 실질적으로 자기라고 하는 주체성은 없는 거죠 자기의 의지나 생각 같은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노라가 소위 그 인형의 집을 박차고 나오는 일색일 때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때 남편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가세가 기우니까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가족을 돌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서명을 위조해서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뒤늦게 발각이 된 겁니다 노라는 내가 이 일을 왜 했느냐 가세 기우니까 누군가는 가정을 서포팅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남편을 위해서 한 거고 내 세 명의 자녀를 위해서 한 거다 그러면 내 남편이 나를 이해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 헬베르는 아주 야심차게 등을 돌리면서 가슴에 비수를 꽂는 얘기를 합니다 지난 8년 동안 나의 기쁨이자 자랑이었던 사람이 위선자여 거짓말쟁이였다니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범죄자였다니 당신이 내 행복을 몽땅 망쳐버렸어 내 미래도 다 파괴해버렸어 아 끔찍하 끔찍하고 경박해 당신이라는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허물어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파멸당하다니 부인 입장에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자기가 잘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왜 그렇게 했는데요 가정을 살려보려고 한 거잖아요 한 번도 남편에게 말대꾸 하지 않던 노라가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토르빌 난 지금껏 8년이라는 세월을 이곳에서 낯선 남자하고 살았네 그 남자하고 아이를 셋씩이나 낳고 살았네 그 생각하면 난 참을 수 없어 차라리 나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어 노라는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서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을 쏟아부었지만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내가 뭐냐 아버지나 남편한테 나는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었다 그저 인형이다 인형 인형에 불과했다 내가 그동안 행복했다라고 느꼈던 것들이 이게 다 부질없는 거였다 노라가 가출을 합니다 가출한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이제는 자아를 찾아야 되겠다 나를 찾아야 되겠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가출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시국 인형의 집이 1879년 코펜하겐 왕리극장에서 처음 공연이 되었는데요 이때 이 노라의 행동이 엄청난 사회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자들은 도저히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그렇다고 가출을 하느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자도 독립된 인격체다 여자도 독립된 인격체다 우리 여성들이 이때쯤이면 아멘을 해도 상관이 없을 텐데 여전히 마음이 상막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노라는 소위 페미니즘의 상징어가 됐고 불평등한 사회 인습에 대항해서 여성의 지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상을 노라이즘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노라이즘이 바로 이 노라에서 나오게 된 거죠 맞습니다 인간은 남자건 여자건 젠더하고 상관없이 신체적인 결함이 있든 완전하든 상관없이 인간이라는 이름만으로 존중받아야 돼요 어떤 사회적 관심이나 그렇든 사상에 의해서 억압받아서 안 됩니다 그가 가진 재능이나 그가 가진 상품성으로 인해서 고평가되고 저평가되고 이것도 아닙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 이름이 가진 단수처럼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로 그 자체로 그 자체로 단독자로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원론적 당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돌프 아이시만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돌프 아이시만 나치 친위대장 이름입니다 유태인을 죽이기 위해서 가스씨를 구한한 사람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범들을 재판할 때에 대부분의 피고자들이 자기의 죄를 다 시인을 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1급 전범인 아이시만 만큼은 끝까지 자신은 무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나는 칸트의 정언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나는 위로부터 임명된 포로수용소장이다 포로수용소장으로서의 임무에 단지 충실했을 뿐이다 왜 그거가 죄가 되느냐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여러 철학자가 이 재판을 창관을 했습니다 재판을 바라보면서 이 철학자가 그동안 이 아이시만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적어도 아이시만은 가정에서는 좋은 남편 그리고 자상한 아빠였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끝난 다음에 아렌트가 재판장 밖에 나와서 기자들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았는데 아이시만은 적어도 가정적으로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난리가 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특별히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유태인들 눈에서 봤을 때 이런 발언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시체들의 옷을 벗기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 목욕탕을 가스실로 만들었던 사람이 아이시만입니다 그런 인물이 어떤 면에서는 선량하다 그랬으니 유태인들 반응이 어떻겠어요 만일 한나 아렌트가 여기에서 발언한 걸로 끝났다고 하면 아마 영원히 지탄의 대상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후에 자기의 저서에서 아렌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시만은 선량했고 자신의 의무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악하다 그래서 더욱 악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이만이 포로수용소장으로서 자신의 의무만을 생각할 수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충실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게 있다 그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는 무지했다 무지했다 그래서 악하다 여러분 개인적인 신념은 누구나 있습니다 개인이 중요하다면 그 신념도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신념이 존중받으려면은 그 다음 차원을 유념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라고 하는 공공의 차원입니다 그 신념이 우리라는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오느냐 해를 가져다 주느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엘로임의 두 번째 의미를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설교 초반에 엘로임이 단수만 쓰이는 게 아니라 복수로도 쓰인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인간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는 것은 인간이 관계의 존재이자 공존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독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관계의 존재 공존의 존재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존재는 자기가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자기가 하는 일들이 자기가 가진 생각이 공동체에 유익을 줘야 돼요 이와 같은 개체와 개체가 서로 상호 존중할 때에 비로소 살만 나는 우리라고 하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가 토마스 머튼의 단상 통해하는 한 방관자의 생각이라고 하는 묵상집을 책으로 냈는데요 거기 보면 이분이 쭉 묵상 생활을 하면서 적은 것들, 깨달은 것들을 책으로 낸 건데 수도 생활 25년째 되던 어느 날 문득 느낀 것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루이빌 상가 중심에 있는 4번가와 원래가의 한 모퉁이에서 나는 감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거리를 오가는 이 사람들을 모두 사랑하며 그들은 나의 것이고 나는 그들의 것이며 비록 서로 낯선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서로 이질적인 사람일 수 없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은 것이다 다르다는 착각에서 벗어났다는 느낌에 너무도 안심하고 기쁜 나머지 하마터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과 같고 다른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글을 보면 머튼이 무엇을 깨달았는지가 보이지 않나요? 오가는 사람을 보면서 자신과 행인의 구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내 사람들이고 나 역시 이들의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서로 낯선 사람일지라도 서로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바다의 수면을 보면 섬들은 다 각기 독립된 걸로 다 떠 있어요 그러나 수면 아래로 보면 그 독립된 섬들이 사실은 하나의 대륙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인간도 똑같습니다 각자 각자는 독립된 개체들입니다 그렇지만 독립된 개체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공동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너무나도 축복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인류의 한 구성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축복이에요 내가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이 직접 강생하신 인류의 한 부분이라는 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 개인을 물어보셨다고 하면 추방된 이후에는 첫 번째 질문이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사랑하고 돌봐야 되는 동생 아벨이다 동생 아벨이다 이 질문에 카인이 퉁명스럽게 대답하지요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이나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개체로서의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지 공존에 대한 타인에 대해서 스스로 선을 걷어버린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입니다 저는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제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를 작동하게 합니다 무명 정치인 버락 오바마가 2004년 존 케리 민주당 상원의원이 대선 후보로 나섰을 때 지지하는 연설에서 쓴 표현입니다 이 연설로 오바마는 일약 스타 정치인이 되죠 이 질문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보살피셨던 원초적인 낙원 바깥에서 살아가야 되는 인간들은 자신의 위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살피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얘기죠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예수님이 다시 강조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만 치고 돌아온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라고는 잡아본 적이 없는 샌님의 말이었지만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리 한가운데로 향하지요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듯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시몬 개인의 일입니다 그냥 그 고기 팔아서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나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라고 하는 차원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내 관심이 내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너를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희성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숲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숲이라고 하는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숲에 가보니 나무들은 제가끔 서 있더군 제가끔 서 있어도 나무들은 숲이었어 광화문 지하도를 지나며 숱한 사람들을 만나지만 왜 그들은 숲이 아닌가 이 메마른 땅을 외롭게 지나치며 낯선 그대와 만날 때 그대와 나는 왜 숲이 아닌가 이 시를 보면 요즘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어떤지 잘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최근 우리 사회는 이념 논쟁에 빠져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친구가 아니면 적이라고 하는 이분법으로 다른 어떤 생각과 다른 어떤 견해 그건 다 적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한 종류의 나무로 만든 숲은 없습니다 수많은 나무들의 지파체인 숲에는 온갖 종류의 나무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그늘이 되고 바람막이가 되고 서로에게 양분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하나의 숲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 그루의 나무가 한 그루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의 숲이 되는 거죠 어디 숲만 그러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기타 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타 줄을 생각해 보세요 각기 홀로 있으라 기타 줄이 한 음악을 연주해도 서로 홀로 떨어져 있듯이 탈릴 지불안이 지은 예언자 중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기타 줄이 서로 엉켜 있거나 똑같은 소리만을 갖고 있다면 아름다운 설렬과 가락은 결코 만들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국가나 사회도 우리 교회도 개성도 생김새도 생각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사실은 유지되고 발전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면 좋은 관계가 맺어져요 좋은 관계가 맺어지면 그 유익이 누구한테 가느냐 나한테 옵니다 나한테 와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스티븐 케이시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인간관계 때문이다 내가 MIT 공대에서 최고의 공학기술을 배웠지만 정작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인간관계에 관한 기술은 배우지 못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사업에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MIT 공대에서 배운 기술 때문이 아니다 바로 인간관계를 좋게 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나에게 공학기술하고 인간관계 기술 가운데 한 가지만을 택하라고 양자태기를 강요한다면 나는 서슴치 않고 인간관계 기술을 선택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 존재 자체로 존중받아야 됩니다 동시에 개개인은 우리 안에 전체 안에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데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되고 시정해야 되고 수정해야만 됩니다 요즘 나라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른 거? 그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르면 이 땅에서는 다 원수가 돼요 절대로 이 땅에서 함께 발붙이고 못 사는 천철진 원수가 됩니다 이제 대선이 다가오면 이 땅은 정말로 서로 상종 못할 원수들로 넘쳐날 겁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세계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정신 바싹 차리고 하나가 돼도 지금 모자랄 판에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니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게 민주사회입니다 그 다름의 조화가 그게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맙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그대로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면서까지 살리려는 소중한 존재예요 이거 인정하는 거 그리고 각자의 다름을 존중하고 조화시키는 거 이게 진정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